너무 팔보듬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흥, 공격에 박혀 살던 개인? 모든 것이 사라지겠지만, 마침 그때처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밝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키보듬치지 마세요. 힘성은 저를 방해하는 겁니까? 거짓을 구부라지 못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먹음이 있기 때문에 빛이 밝아보이는 겁니다. 먹음이 있고, 흥, 공격에 있는 두 번째로